하이! 계속 여름을 이제 배척하는 거지. 아주 심하게. 슬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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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기 올라가서 평실이 있고. 뭐야 얘 얘 얘 얘 얘 얘 어머니야 어머니야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여름아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다 아 진짜 이미 미안하네 여름이 마음을 몰라서 새끼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